5 5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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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으 광알로 광알로 잘 보이죠? 경남 이 버드나무 진짜 오래된건데 1582년 오메의 정말 오래됐구만 와아이 생나무죠? 첫 번째는 남원성 북쪽 벽에 하나인 생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남원선의 손사의 음물가의 생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쓰리 생나무라는 생나무입니다. 이만큼 유명한 것이 이 생나무는 옛날에 가을 논이 있기 전에 가을 논이 있기 전에 여기가 남산관이라는 아시겠지만 공부한다고 해서 잠재 못했어요. 수월했지?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남자부인 여러분들께서 위치를 많이 도와주셔서 좋은 절바를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이제 잘 참고 가죠. 감사합니다. 흑돼지? 네 흑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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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의 마지막이에요. 뭉개서 만나요. 그 뒤로 이제 이거라서 올해는 이제 두 번 모일 예정입니다. 우리 우리 실장님이 또 승리를 하실 거니까 그래서 그러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올해는 두 번으로 생각하시고 그때는 강원으로 가겠습니다. 난 대구에 대구 감사드리고 우리 모임을 위하여 위하여 오오 맥돼지 만신다를 만신다를 아 잘 먹네 아 맛있어 야 아 저희 우리 우리 지금 몇 년도에 업무를 하는 거야? 우리 몇 년도에 오지? 17년! 그 전에 중간전사를 해줬어요. 그때가 업무부 있을 때 내가 봤어요. 그때 문막에서 누가 아이고 뭐 중간전사를 해준다는 얘기 들었는데 저랑 같이 땅을 사요! 이랬는 사람이 있었거든. 땅 샀으면! 어! 그 다음에 등 있는 거 다 해가지고 KBS에 갔다가 이렇게 받쳐서 물론 TV에 나오긴 했지만 그 여러 가지로 금전적으로 좀 어려웠을 때 나랑 같이 나라도 어렵고 나도 어렵고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다 극복해내고 나 잘해서 퇴직했고 또 여기 퇴직하신 분도 있고 앞으로 퇴직을 남겨주신 분이 멤버들 다 이렇게 더 많네? 오늘은? 오늘은 YB가 더 많네? 그렇죠. 자! 우리 YB를 위해서 건배자야겠다. 자! 우리 영맨을 위하여! 위하여! 아이고 좋습니다. 저 YB를 잡으려고 미치라고 쓰는 게 있어. 아! 좋아 좋아! 나본지사에 와가지고 드리스를 쳤는데요. 아하! 펜스! 고카부 아줌마라고 붙었는데 제가 오늘 4패를 했습니다. 4패? 펌친다고 내가 좀 열심히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하! 발리 아줌마를 패딩에 친다. 발리 아줌마! 발리 아줌마! 발리 발리! 발리 아줌마! 패딩시 발리! 발리를 못 이기는데 다음은 제가 스트로크로 발리를 이길 수 있게 여러분 모두 기원해 주십시오. 자! 제가 발리를 이길 수 있도록 기원해 주세요! 기원하자! 아하! 아하! 오케이! 발리 아줌마한테 고기만 잘라요? 고기만 잘라야죠. 당연히 이게 길게 못 보이지 마시지. 이게 맛을 알아야지. 대가리지! 대가리지!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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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도 파세요? 응? 숙돼지! 예? 택배로도 다 돼요? 오! 예! 알겠습니다. 다 돼! 다 돼! 다 돼! 아! 알겠습니다. 모든 게 다 된다! 남원이 서비스가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실 위원장은 내가 그렇지 않아도 그냥 혼자서 반짝반짝 하잖아. 머리 거리는 뭐 괜찮은데 남들은 다 그렇잖아. 머리가 그냥 어? 계속 술이나 먹어라 이러지?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상관없어. 블라인드. 이게 뭐야? 감자회에서 그렇지. 많지. 지금 우리 현직에 있긴 하지만 곧 이제 뭐 나갈 예정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우리 다가신 선배님들이 앞으로 잘 닦아주셔가지고 우리 후배들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예요! 우리 YB와 OB의 공공안 발전을 열! 열! 좋아요 좋아! 이야! 우리 딸기 너무 맛있다. 박수! 으아아아아아악! 네 제 막내입니다. 제 밑으로 해서 자생이 자생이요. 하하하하하하 뭐 아는 사람들 물어요. 어디 가냐고 그러면 옛날 강원도 모임한다 얘기해오면 그 모임이 하하하하 27년도 저희 뭐 27년 전에 모임을 하는 거야 27년 전에 만났다고 와 진짜 대단하시다 뭐 얘기하는데 그만큼 정이 있고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지사님도 그렇고 우리 선배님도 그렇고 우리 차님도 그렇고 이제 점점 나가신 분들이 많은데 하여튼 뭐 제 끝에 남아있는 거는 저지만 하하하하하하 끝까지 나갔어. 아까 우리 모임이 그래도 뭐 남아있는 후배들이어서 뭐 한마디도 해주셨는데 어허 잘 새겨듣고요. 오케이! 열심히 끝까지 후배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만남을 위해서 오케이! 오케이! 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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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가 떠나고 난 기차길이네 안녕! 코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